저희가 요번에 광고하는 쿠키펀 새로운 기능 인데요 음.. 바로 포켓 어플! 아까 제가 촬영하면서 살짝 이렇게 보여드렸던 바로 이거예요 예스니야 노냐 예스니야 노냐! 노오네요 노오! 여러분들 촛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쇼어? 신기하죠? 봐봐요? 쇼어? 푸! 그리고 무빙 전광판 소녀시대 쿠키 소녀시대 쿠키 소녀시대의 쿠키 귀엽죠? 여기다가 이제 저희 소녀시대 응원하실 때 써서 들어주시면 돼요 기대해주세요 해볼게! 하나, 둘, 셋 오오오! 포켓 어플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벤트 촛불, 무빙전광판, 사운드 추는 예스올너가 있어요 이벤트 촛불을 하면요 정말 촛불이 촛불이 이렇게 하면 켜져요 풀어 봐 盧 불면 이렇게 꺼져요 아 신기해요 예스 오르노 해봐요 예스 오르노는 이렇게 쭉 돌리면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다 엔터 뭐해 볼래요 소녀시대 쿠키 이렇게 전광판이 나오는거에요 소녀시대 쿠키 쿠키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이 많은 핸드폰입니다 소녀시대 쿠키 많이 사랑해주세요